좀 더 해야 돼 한 번 더 찍어몬려고 했는데 expedition 아까 내 못 봤어요 그거 거의 다 넣어도 될걸? 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짜장면 아 고무신가 했는데 뭐였어? 뭐라고? 뭐라고? 뭐라고 그랬어? 예상한 이문 좀 더 가면서 맛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에 한 번씩 저 두 개는 젖어라 저 이거 해도 그 좀 더 가려고 해 아냐, 너는 잘 먹으려고 해 못 먹기에만 많이 안 나가서? 아... 참기면 되지 자루, 또 큰 거는 그거 보이란 걸 자루, 큰 데다, 작은 데다 빨리 아, 이거 뭐? 이거 먹다가 안 먹는데 다 먹다가 잘하고 추마 보고 있으면 돼 오빠 가 그럼 내내야 되잖아 응 너 여보 몇 분 앞에서 응? 아니 나 오고 서너 번 아 으 으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흙에 흙에 흙을 묻어놓고 물을 묻어놓고 칩새로가 이렇고 그때는 시간이 없으면 안팔고 그때 아침에 4월달에 아침에 앙추를 넣어주고 흙이 이기면 되잖아 학교에 아찔 가는게 진실이 심지어 가지고 있었어 아예 공부하셔야 했나 예전에는 아찔 가 너희때는 고생이 고맙다 평생 키워놔야 해 솔직히 얘기하라고 문화가 있는 자성은 할아버지 때 자산성 할아버지 때 열심히 했을때 요즘 주변 사람들 다 까먹어 그래 캠퍼스 하고 어린이 좋고 아 요즘 상징인데 되게 커 저게 한개가 한대 반이잖아 지금 주변 한대 나와 저거 한대 넘을 것 같은데 한대 넘겼어 한대 만들 수가 없겠는데 쟤 빠가지고 응 그치 되게 크지 요새 한대 오면 보통 매주 한대짜리 만드는 거 일단 한대짜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게 한대가 이렇게 할 얘기는 해가지고 아예 한말 써가지고 나눠 나눠서 딱 나눠서 우리 초대 사람들은 지금 제일 멀 거는 멀 거는 내 맘대로 하는 거 하는 거는 전부로 하시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불러오는 거 아니야?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방금 몇세인구매 안나겠네 바로 된장같은거 끼고있어 바로 된장같은거 끼고있어 바로 된장같은거 끼고있어 바로 된장같은거 끼고있어 된장 진아 여기 빗자루가 살짝 쓰다라 다리같은거 끼고있는거 어깨가 아까랑이 찍을거야 여기 이쪽에 하고있어 싫어라 응 다리 다리같은거 다리같은거 이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